라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저의 첫 생애 단독 팬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가시죠 와 너무 떨리고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긴장이 많이 되지만 첫 단독이니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가시죠. 그럼 저는 우선이 인연을 더 쓴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잘해 자고 있어요. 고amyek 그리고 계속 계속 Steve를 표현했습니다.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운동감사지에 대한 소중함을 보겠습니다. いらば 행복한 삶입니다! 감사합니다!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올해에서 온 넷플릭스 여러분들과 생방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작품을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올해에서 온 넷플릭스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